이번에는 잘못된 무당의 비방법들이 사실 많다고 하셔가지고 일단 첫 번째로 잘못된 살들이 너무 많다 네네 그 살이라는 게 자기 태생 사주팔자에 있는 살을 얘기를 해요 거의 대부분 근데 저희는 철학관이 아니에요 근데 철학관들을 가면 무슨 살 무슨 살 날에 무슨 살이 꼈고 월에 무슨 살이 꼈고 시에 무슨 살이 꼈고 태생에 무슨 살이 꼈고 막 이래요 근데 사실 전사를 볼 때는요 근육이 안 나와요 그건 있어요 이 사람이 단명살이다 중요한 거잖아요 그건 사람은 살고 죽는 거니까 아니면 형살 이 사람은 평생 감옥에 갇힌다든지 관제 그런 걸 끌고 다닌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화살 제일 많이 듣는 게 그거예요 도화살 홍염살 그래서 바람을 많이 핀다 이 여자는 결혼해서 시집을 가서 잘 못 산다 이런 얘기들 엄청 많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그래요 그 살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못 살아요 무당인 제자도 못 따져요 그거 연예인들이나 무당들 그리고 화려계 쪽에 있는 사람들 또 모델 그리고 사람들을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똑같이 뭐 도화살 영맛살도 많다 그러고 홍염살이 많다 그래요 그게 예전에는 되게 안 좋은 거였죠 남들한테 봤을 때 근데 사람을 끌어들이는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거에요 또 살도 자궁살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참 점사 보면서 듣다가 별 얘기를 다 듣는 거에요 정말 뭐 잠자리 성관계 부부관계를 하면요 바람 폈을 때 남자가 떨어지질 않는데요 이런 얘기들 정말 점사를 보면서 제가 내가 막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야 되나 화딱지 않아 죽겠는 거에요 진짜 아 이거 뭐 하는 거에요 진짜 점사를 봐서 내가 뭐 그런 거 하려고 점을 보는 건 아닌데 아 그래서 그런 걸 막 풀어야 된다고 대꾸가 갖고 있잖아요 용궁 가 갖고 뭐 계란 갖다 집으로 던졌다고 하고 막 뭘 씌워놓고 막 때렸다고 하고 백년해로 한 사람 부부간에 이제 궁합을 보러 왔을 때 그 살을 많이 찾기도 해요 상충살이냐 원진살이냐 뭐 무슨 살 궁합 보러 왔을 때 제일 많이 따져요 그거를 사실은 근데 백년해로 하는 사람들이 사주팔자 갖고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백년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충인데 이 사람들은 잘 살아요 알콩달콩 근데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살은 필요 없는데 이 사람이 저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우리 부모님도 저 성격을 다 못 맞추셔요 그죠 어떤 부모와 마찬가지에요 그거를 원진살 껴서 상출살 껴서 니네 못 사는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말이 된다고 저는 생각할 때 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사실 뭐 그에 따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란을 눌렀다거나 네 그런 뭐 비방법 그리고 풀이하는 방법 또한 잘못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그거 잘 할 말 많아요 유튜브 선생님들이요 저는 그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비방이에요 뭐에요 하면서 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잘못해서 그거를 여기저기서 다 듣고 보고 해가지고 요즘 사람들은 이게 되게 많잖아요 방송에 대한 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아졌잖아요 뭐 남의 집에 있는 걸 훔쳐 갖고 가위 갖다 걸어 놓으면 잘 된다 뭐 장사를 되는데 갖고 오면 잘 된다 이런 거를 듣고 상당히 많이 따라 하시는 분들 많아요 금전 들어온다 무조건적인 거 다 좋다고 해서 다 해갖고 오히려 더 험한 꼴을 당하고 집안에 우한이 끓고 사업장이 더 안 되고 더 뒤집어진 사람들 어 그게 상당히 많거든요 차라리 그럴 때는 그냥 상담받으러 오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주제의 결혼을 지금 좀 내자면은 결국 개인한테 맞는 비방법은 다 다르다 그럼요 어디에 걸면 네 그렇죠 어디 방향으로 갖다 놓으면 그렇죠 그런 걸 알려면 사실 전문적인 상담은 필요한 거네요 그럼요 그쵸 선생님은 그러면 비방법을 좀 잘 알고 계시나요 저는 사실은요 비방법은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비방법 많이 안 쓴다고 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확인해 주세요